한글자막 by 한효정 25절, 27절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잘 안된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잘 안되는 사람 있어요. 고생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보면 되게 설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많습니다. 많은 축복이, 응답이 와 있는데 게으르면 모르는 거지요. 많은 축복이 와인데도 내가 너무 설치니까 못 보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되게 설쳐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설치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치고 아니면 막 게으르고 이런 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은 설쳐도 성공하죠. 빨리 성공하죠. 설치면. 하나님의 이 절대를 본 사람은 게으러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은데 성공하고 실패하죠. 아니 실패하지 않고 가문도 좋고 좋은 사람 많은데요. 숨은 영적 문제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게 절대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죠. 이것이 우리 원단 메시지지요. 자, 이러다 보면 두 번째께 따라와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만드는 사람은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굳이 가서 막 열심히 안 해도 그게 잘 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가르쳐줬는데도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더 복업도 잘 깨닫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일본을 누르게 되면 나오게 돼요. 서론에서도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스 2.25의 표절을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세세 무궁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잘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빨리 실천 못해도 알기만 해도 축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못 찾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어떤 걸까 이러만 해도 이거는 응답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굴까 그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이거 하는 것만 자체 가지고도 응답이 돼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 거죠.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두 가지 문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답을 주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도 아니죠. 참된 왕, 선지자, 참된 제사장도 아니죠. 그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나옵니다. 이정표가 딱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뭘까요? 그리고 절대 사명이 뭘까요? 절대 헌신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딱 응답받을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빨리 와야 되고 우리 렘너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다른 사람 가르쳐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 만나는 게 복이지. 그가 영아인 걸 만났다면 큰 소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과 책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헌신이 뭐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공간책 쳐다보면 여러 가지 성경구질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절대 응답을 받은 정인들 정인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일곱 명의 렘넘터들입니다. 일곱 명의 렘넘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해 주면 돼 이런 렘넘터들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부터 먼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볼 줄 알면 상대방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 축복이 따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알면 길이 보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목표 사명 헌신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정인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절대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는 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당연한 데서 찾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걸 안 하는데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전도의 축복을 언제 얻어 받았냐면요.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한 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주위의 초등학교는 다 찾아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문제를 발견했어요. 유학인들입니다. 저래 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야 돼요. 반드시 문제 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학년부터 만나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6학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뚝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김광연 장롱 아들이야. 그때 갈 때 6학년으로 있는 거예요. 걔를 활용한 겁니다. 친구들 데려오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그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초등학생 그게 커가지고 지금은 어디 부장판사로 있죠. 그러니까 6학년이 일어나니까 5학년, 3학년 밑에는 따라와요. 6학년이 일어나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그러면 걔들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한 거죠. 그들은 성경 공부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필요한 게 보입니다. 아, 뭐가 필요하구나. 아, 왜 안 되구나 이게 보여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게 절대입니다.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생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찾아진다니까요. 대부분 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아니, 당장 여러분 신자들 만나 얘기해 보세요. 허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허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허소리하고 다니면 헛 응답받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강단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렘넨트 보세요.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복음을 알지. 그래서 너는 통역해라.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좋은 신랑 만났지. 지금 네 나이에 시집 못 간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신랑이 괜찮은 친구예요. 내가 일부러 그 친구를 뽑아가지고 창원에 그걸 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당연한 걸 놓치니까 어려워져버립니다. 당연한 걸 놓쳐버리면 필요한 게 안 보여요. 필요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절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이 없고 이런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앉은 근사님들 옛날부터 보세요. 이분들은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노님들이 싹 다 국회의원이다. 이러면요. 교회가 안 돼요. 기도가 일단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쁘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절대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꼭 상담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요. 알기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두 명이 은혜 받아도 그건 큰 겁니다. 여러분이 부엉애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도와줘도 됩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응답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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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